안녕하세요. 일본에 사는 박... 어제 올렸던 일본 여자들이 너무 들이대어 몸인가? 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무슨 댓글이 100개가 가까이 달려서 썰 한 개 더 풀어드릴까 해요. 이거는요, 여러분들 너무 놀라워하고 부러워하시는데요. 저도 너무 신기해요. 사실은 요즘에 채널이 떡상하면서 5만 명 되고 조금 이 집을 이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어떤 집을 할까 생각하는 찰나에 여기서 지금 5만엔짜리 집을 10년을 여기서 살고 있거든요. 이제 좋은 집 갈 때도 됐잖아. 그리고 이사할 때마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 번 이사할 때 완전 좋은 데를 가가지고 쭉 살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일본엔 잘 없는 타워맨션 타워맨션 한 4, 5층에 살면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얕옹 배우랑 어느 날 밥을 먹었어요. 근데 그 친구가 요즘 남자친구 생겼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야. 그래서 엄청 축하해줬죠. 남자친구는 질투도 안 하고 엄청 착하고 모든 걸 다 해주고 나 정말 요즘엔 행복해서 살이 찌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구나. 그래서 박군 너는 어때? 그래서 요즘 유튜브가 4만, 4만, 5만 명이 되고 유튜브를 집에서도 촬영하기 위해서 집을 좀 알아보고 있는데 타워맨션으로 갈까 생각 중이야 이러니까 갑자기 그 일본 여자애가 눈이 동그랗더라고요. 오! 저한테 유튜브 잘 되는구나 막 축하를 해주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알아보고 있는 물건을 이렇게 보여줬어요. 어플에 있거든요 그런 게. 근데 갑자기 여자애가 그걸 보고 오더니 조금 바로 뒤에 아 나도 사실은 내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싶어. 남자친구랑 헤어질지도 몰라.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어요 이게. 남자친구랑 헤어진다는 얘기가. 근데 너무 이사간다는 얘기. 타워맨션 간다는 갈 수도 있다는 얘기 하자마자 갑자기 남자친구랑 헤어져? 그렇게 행복하다는 애가? 행복해서 살찌된다는 애가? 그런 일도 있었고요. 또 한 번은 어 정말 친한 애가 있었는데 유튜브가 잘 돼서 타워맨션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이러니까 맨날 바쁘다고 스케줄 안 맞추던 애가 다음 달에 밥 먹자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. 아니 빤스 선물도 받고 야 너 언니들이 만나자고 하고 이사간다고 하니까 더 그래서 요즘에는 이사간다는 얘기를 아예 안하고 있어요. 이러다가 저 그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자친구 다섯 명 갈아가면서 만날까 해요. 이어서 오는 중 레벨까지 만날까 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